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여 싸우니 천재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쏘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죽게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권능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기도의 단을 쌓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그 말씀과 내가 채우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이 시간을 통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설레임이 가득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단을 통해 한 달 동안 아주 구수한 천국장을 먹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천국장 안 먹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정신 차리시고 천국장입니다. 천국 저도 이 발음하는 데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천국장 아주 구수한 천국장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천국장을 한 달 동안 먹는다면 아주 질릴 텐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 달 동안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맛있는지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천국의 장은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참된 소망도 가지고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번 13장 말씀을 보면 가라지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가라지까지 남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까지 다칠까봐. 비록 가라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지는 모르겠지만 힘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을 수 있다면 그 가라지는 꼭 필요한 것이고 세상 끝에 불에 던져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과 변화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작은 믿음 그 하나만 있으면 성경은 이 산 보고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할지라도 하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불신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순종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신앙의 발판이라고 하는 열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누가 성경의 절대 주권이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이건 신학자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용어이며 정통신학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우와의 증인들이라고 아십니까? 저기 왕국회관이라는 것을 지어가며 그들은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성적으로 전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저 훌륭한 사람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엄청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아주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으면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다 지키면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기에 그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주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밖에 서서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아주 그대로 다 지킨다? 혹 십 개명만 다 지켜도 이 세상은 아주 평화로울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 착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선해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착하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이다는 것입니다. 아마 종교인들이 이번 주 우리 강단을 보게 된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보물이 발견하게 되었다? 보물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적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신은 여러분 착하고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종교인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것이 더 옳은 소리이겠습니까? 보물이 발견되었으면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강단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지 정말로 깨달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온갖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온갖 미디어 방송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하는 여론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 정말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게 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도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고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신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것 사단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서도 안되고 저기 늙어가는 여자 하나님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번에 이번에 신천지가 많이 드러나는 이만히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 끝입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을 필요 없이 믿음의 직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의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이 세상이 망한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오늘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신앙의 자세를 굳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승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 멀리 왔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또한 아십니까? 세상에는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소리도 있고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지 언젠가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나에게 강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은 없고 이 세상은 인간의 힘 우리의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에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신앙 생활하는 모든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냐면요 반성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폐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폐암 수술을 받으시고 어머니가 한 3, 4일쯤 건강이 아주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아 이제 곧 퇴원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의사가 와서 풀이라는 것을 폐에다 바르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표현입니다. 풀이라는 걸 폐에 이렇게 바르게 된다면 수술을 한 것이 더 잘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풀이라는 걸 발랐는데 그때부터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폐가 숨을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폐에서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몸에 기포가 생겨서 얼굴까지 기포가 올라오기도 할 정도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병원에 더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폐 양쪽을 수술해야 되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머니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접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건강을 안 좋게 하셨구나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 아직도 내가 불신앙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생명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주권이라는 이 단어를 더욱더 믿게 믿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 바울이 돌아올 수 있었다면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종교하게 쓰시는 죽음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스테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죽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살아올 수 있다면 그 죽음은 종교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부터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나의 중심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안 믿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절대주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이 변치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성전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8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의 명령 한 번이라면 성전은 완성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친 장면이 오늘 29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전도와 성교를 할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 믿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표로 앞당기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 예원교회이며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교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들려지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소망하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성경구절은 오늘 읽은 성경구절은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본문인 동시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필요했던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절대주권 속에 있었던 그들 그들의 중심이 어떠했고 그때의 다윗이 중심이 심장이 어떠했는지 또한 한마음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중심이 잘 담겨져 있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에 오늘 안 읽었지만 백성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 말씀 14절에 모든 것이 죽게로 발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위당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한마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표호를 가지고 2021년 첫 해를 시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인 1구자라는 이 교회가 한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이 정말로 이 마음을 중심을 품었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본다라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와도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그것은 냈을 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경제를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